안녕하세요. 얼로이 스노보드의 공동대표이자 설계자 개치비 강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심을 내서 더원 157이라고 하지만 개치비 157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가장 많이 즐겨 타는 그 모델입니다. 이번에는 탑시트 그래픽이 호랑이 기운, 호랑이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 베이스 소재는 ISO 7816 나노하이스피드 가장 빠른 베이스죠. 최선급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 사이드 월 소재는 역시 퓨어 월이라는 정말 퓨어한 ABS 소재를 채택하여 단단하고 접착 강도도 강하고 튼튼한 내구성 강한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요. 토션은 말랑해지고 플렉스는 약간 더 강해졌어요. 토션은 말랑해지고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우드쿠어도 이전보다는 너도밤나무를 조금 더 넣어놓고 포플러도 조금 더 넣고 단단해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말랑해지고 말랑해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더원이 이거는 거의 카빈급이 해머헤드, 세미 해머헤드급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157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이드 컷이 9m예요. 굉장히 넓고요. 유효해지도 125cm 정도로 제가 설계한 게 기억나고요.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크로닉 부스터를 이번에는 3단계 정도로 나눴거든요. 기오나 AGX처럼 좀 넓은 크로닉 부스터는 아니고 폭이 한 3cm 정도 되는 크로닉 부스터를 사이드 월 쪽에 뒤에 길게 이렇게 채택을 했고 거기다 삽입을 했고요. 카본이랑 캐블러 홈방 소재 또한 스페셜 파이버도 X자로 양쪽에 넣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카빈 능력 조금 더 배를 시켰고 하지만 카빈하다 한방 트립 그리고 파이프를 타는 분들한테 최대한 좀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멋진 카빈을 예전보다 더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. 그리고 아시죠? 얼루이 더원 이번 시즌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. 저도 이거를 열심히 가장 열심히 탈 겁니다. 지금까지 얼루이 스누보드의 공동대표 그리고 설계자 캣치비 강시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